안녕하세요. OKO TV 구독자 여러분, 홍보팀 정주임입니다. 오늘은 저희 제품을 사용해보고 싶다고 한 업체에 찾아가서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그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참! 저희 제품 구매 시에 홍보 영상에 도움을 주신 업체에 한해서 1년 무료 A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언건데 여러분의 현장은 OKO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눌 것입니다. 그럼 OKO를 만나기 전의 현장 보실까요? 여기는 전남 장성의 나노산단에 위치한 한 물류센터입니다. 여느 물류센터와 마찬가지로 팔레트에 물건을 가득 올려놓고 있죠? 허리를 굽혀 물건을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팔레트의 뒷부분까지 차례대로 적재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들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낭비되는 시간, 아까워서 어쩌죠? 무덤덤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현장도 다를 게 없으실 테니까요. 자, 그럼 OKO를 현장에 데려와 볼까요? OKO를 라인의 한 방향만 사용했을 때보다 양쪽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욱 효과를 크게 보실 수 있어요. 허리 굽힐 필요 없이 상판이 허리높이로 자동 위치해 드는 모습 보이시죠? 게다가 멀리 있는 물건까지 가지러 팔레트 뒤쪽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상판이 회전하여 움직일 필요가 없죠. 시간과 체력의 낭비를 없애주는 OKO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이제 이 물류센터는 OKO가 없이는 현장을 상상하기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일하고 싶으신가요? OKO TV Gum translated by